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셨는데요. 윈도우 7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잠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이게 손상돼서 느린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본이 SSD가 장착되어 있죠.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우선은 제대로 쓰시려면 바꿔주셔야 되는데 속도에는 의미가 없으시나봐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부팅을 할 건데요.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대부분 F2 키를 누르면 바이어스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F2 키나 아니면 델키. 삼성 노트북은 F2 키를 누르면 바이어스로 진입이 되는데요. 부트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로 부팅을 시켜야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로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인식이 안되거나 아니면 안 나온다 목록에서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슈큐리티에서 설정을 꺼야 되요. 설정을 끄고 부팅을 시키는 거에요. 용량으로 따지면 요즘에는 가격차이는 별로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용량 같은 용량으로 하려면 차이가 많겠죠. 지금 1테라짜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시면 속도도 늘릴 뿐더러 손상률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솔직히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떨어져요. 설치는 금방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도 사이에 이제 설치를 해 드렸는데 굉장히 느리더라구요. 이 정도면 솔직히 사용하면서도 짜증 날 것 같은데 인터넷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자동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많은데 설치 안된 부분은 이제 제조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원을 했을 경우요. 지원을 안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스크를 보면 100% 잖아요. 뭐 하나 할 때 이렇게 부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SSD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대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게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고요. 추후에 다시 이제 계획이 생기시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적용 David 책임이 재원하다 부분에 heap 요즘äischen supportiveie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오늘 зем Jesucrcy토버에 의하면 이렇게 January 15asa 2세 정도 말이죠. 음 음악 사진bene이게开 Summary